오늘도 출근이라니 빨리 이 비키니 시트를 떠나던가 해야지 쟁쟁아 뭐야 뚱아 쟁쟁아 지금 집가리아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겠어? 말 걸지마 나도 같이 가자 징쟁아 나도 같이 데려가줘 따라오지마 이 별가사리 어이 이놈의 이놈의 비키니 시트 평범한 녀석들이 없어 엉덩이 실룩실룩 징쟁아 가자 짜증나는구만 아침부터 가자 징쟁아 하아 오늘도 출근 따라오지마 뚱아 징쟁아 어디 안 갈거야 집게 사장님 좋았어요 아니 이봐 징쟁이 네 여기 카운터 100원이 비어있지 않은가 자는 지금 돈을 빼돌리는가 자는 해구야 그게 무슨 소리에요 사장님 전 정확하게 계산했다구요 아니 이보게나 징쟁이 여기 잘보게나 여기 정확히 100원이 비었어 100원이 에이 아니 에이 100원이 비었잖아 어? 사장님 저거 뭐에요? 저거 동전 아니에요? 어? 100원이 여기 있었구만 자네가 빼돌려놓고 지금 여기다가 100원 놓은거 아닌가? 에이 사장님 그냥 들어가세요 알겠네 지켜보고 있네 징쟁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뚱아 넌 집에 가 아이 이놈의 집게리야 정말 지겹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월요일 좋아 아 오늘 집게리야 출근한 뚱아 뚱아뚱아 응 왜그래 너 여기서 뭐하는거야 나 내가 여기 왜 왔지 글쎄 모르겠네 아 뚱이 너도 집게리야 출근한거야 오 어 맞아 그렇게 되기로 했어 아이 그래 월요일 좋아 아이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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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어봐 왜 오늘따라 또 침울하고 있어 징징아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말이야 이렇게 침울하게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잖아 오늘도 같이 집게리야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하하하하 월요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 징징아 징징아 좀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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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게리야에서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다 본집아 본집아 응 지각했으면 빨리 들어가서 일이나 해 응 빨리 들어가 뚱아 들어가자 그래 나도 들어가도 되나 징징아 들어가도 되니 넌 왜 데려가 아이 무슨 소리야 오늘 뚱이도 같이 일하기로 했어 징징아 맞아 징징아 응 응 들어가자 그래 아 그래서 하고 싶다 오늘도 햄버거를 구워요 아이 징징아 징징아 이거 개살복구 하나 먹어 이런걸 누가 먹는다고 그래 이런 쓰레기 음식을 응 역시 어 항상 징징이는 부정적이라니까 그렇지 뚱아 아 맞아 징징이 너 웃었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아 아 이놈의 비키니 시티 내가 떠나던가 해야지 정말 맘에 안드는구만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봐 친구 집게리야 아 집게버거 좀 하나 주겠나 됐고 이 비법이나 갖고 빨리 나가요 플랑크톤 어허 자는 생각보다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친구인가 보구만 그러지 말고 내 제안 하나 들어보는게 어떤가 네 자네 같은 사람들은 이 비키니 시틀을 굉장히 싫어할 거란 말이지 나랑 같이 비키니 시틀을 파괴하는 거야 어떤가 어떻게 파괴할 거죠 나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네 따라오게나 하아 그래 이러고 있을 바에 따라가 나와보자 아이 귀찮아 그래도 저 멍청이들 보고 있는 것보단 낫겠지 하아 자 여기라네 친구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플랑크톤씨 여기선 아주 간단하지 너가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넌 아주 멋진 로봇이 되어서 비키니 시틀을 전부 다 파괴할 수 있을 거야 에하 그래 그냥 카운터나 보는 것보단 이게 낫겠어 그래 그래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여기 서 있으면 돼요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징징이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너는 아주 멋진 로봇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이 비키니 시티를 파괴하는 거지 어때 아 그거 나쁘지 않네요 좋았어 그럼 바로 버튼을 누른다고 닌 닌 으아 내 몸이 으아 좋았어 삼공이야 어때 징징이 새로운 로봇이 된 기분은 으아 기분이 좋구마 으아 하나 둘 셋 야 아하하하하하 아 오늘도 개살 버거를 만들어 드릴 정말 기분이 좋다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안에 핑핑이는 자리 있을러나 모르겠네 핑핑이한테 줄 개살 버거도 챙겨야 된다 말이야 핑핑아 핑핑아 핑핑이가 엄청 크네 음 아이 핑핑아 많이 배고프지 핑핑아 나도 사실 배가 고파 스펀지밥 핑핑이 잡아먹을까 핑핑이 잡아먹을까 낼룸 낼룸 아이 뭐야 이 저녁에 아똥아 들어와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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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리 해파리 잡으러 갈래 스펀지밥 아 이 밤에 해파리를 잡으러 간다고? 위험한게 아니야 해파리는 밤에 잡아야 제맛이지 음 그래 아이 그러면은 핑핑이랑 오늘 뚱이랑 해파리 잡으러 가야겠다 따라와 해파리 좋아 아 니가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재밌는거 할 순 없지 어? 징징이도 불러다가 징징이랑 같이 해파리 잡자 응? 좋아 하하하하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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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해파리 잡으러 갈래 해파리는 정말 날고 정말 엄청 재미있을거야 징징아 징징어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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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아 응? 징징이가 해파리 가기 해파리 잡기 싫나봐 표정이 엄청 안좋아 그러게 징징이가 어디 아픈가 그러게 그냥 우리끼리 가자 해파리 좋아 해파리 좋아 해파리 좋아 아 아이 거기 스폰지밥 멈춰보게나 아이 아 누군가 부르는거 같은데 아우 누가 부르는거지 누구지? 여기야 여기야 아 누구세요 하늘에서 계시나 누구세요 팝팝팝팝 팝팝팝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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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아이 내가 모르고 플랭크또씨를 밟아버렸네 아 아 아 아니 스폰지밥 지금 큰일 났다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플랭크토씨 무슨일인데요 지금 징징이가 지금 로봇이 내가 징징이를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징이가 지금 전 세대를 지금 파괴하려고 해 지금 낚아지게 지금 때리고 있다니까 뭐 뭐라구요 징징이가 이상하게 변했는데 그니까 플랭크토씨가 징징이를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사릴로봇이 됐다구요? 에에에에에에에 그렇지 어이 이게 무슨소리지 뭐 징징이는 아까만해도 멀쩡했는데 멀쩡 응 뚱아 응 징징이가 위험하대 징징이가 그게 무슨소리야 징징이는 아까까지만해도 우리랑 같이 잘 놀았잖아 근데 뚱아 징징이가 누구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게 그런건 모르겠고 해파리 잡고싶어 그래 해파리다 잡으러 가자 그래 가자 해파리 좋아 징징이가 누구였더라 아 야 뚱아 징징이는 우리 친구잖아 어 맞아 징징이는 우리 친구였지 그래 징징이는 구하러 가는거야 그래 징징이 구하러 가자 그러면 징징아 우리가 구하러 갈게 징징아 아 뚱아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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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지 어 먹는거 아니야 근데 버터구역 오징어 맛있긴 해 그래 아니 어쨌든 징징이를 구하러 가자 징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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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왔어 네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어 에? 뭐야? 징징어 왜 그래? 안녕 스폰지밥 징징징어 너 안색이 많이 안좋아 그니까 말이야 징징이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플래크토씨 징징이가 왜 이러는거에요 왜이래 징징어 빨리 도망치는게 좋을걸 스폰지밥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징징징이가 징징이가 이상하게 변했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이리와 스폰지밥 징징아 같이 놀자고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된다고! 저 배로 가야겠다 징징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자 징징이가 이상한 괴물로 변했잖아 플랭크토씨! 징징이가 비키니시티를 파괴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우린 그래서 더이상 비키니시티에 살 수가 없어 다른 곳을 가던지 아니면 저 녀석을 없애버렸던지 그렇게 해야된다고! 이럴수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징징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내가... 그 비키니시티 옆에 있는 메롱시티에 징징이를 없앨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놨지 에? 화학물질을? 그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징징이를 없애면 될거야 음... 알겠습니다... 그니까 징징이를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메롱시티에 들어가면 된다는거지? 저기에 메롱시티가 있는데... 어? 응а? 이.. which- 징징이가... x2 징징아!! 나 보기 힘들어 빨리 여기 도망가야겠어 징징이는 정상이 아니라고 으어 으어 으뚜가 도망가 우리 친구니까 말해봤네 어? 아냐, 아니야, 아니야. 뚱이가, 에이 징징이가 이상해. 이상한 독침을 쏜다고! 어! 너무 아파! 으 으. 으어어어어엉!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아이 징징이라서, 징징이라서, 이 건물을 부실 수 없을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너무 찌 봐. 흐흐흐흐흐. 말로나와 봐. 으어... 으 어어! 어어! 아 accessibility!!! 칭칭칭칭칭칭아악 흐흐흩흐흐흐 h 흐흐흐 이러지마아 흐어어어 칭칭아아 은 MS 오오오오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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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뜨거워 어 으힝흠흐헣 으흐흐흐 으흐 이러지 마아 징징아 near 나가야돼 슉 x4 우우우워 !! 징징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обычно 제발 안될 에엤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엔 어디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큰일이에요 징징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징징이가 변했다고 네 빨리 메롱시티에 들어가서 플랭크투시에 무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럴수가 징징이가 변했다는 거 그럼 카운터는 누가 보라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목숨이 뭐가 중요해 어디에도 중요하지 징징이 어디갔어 빨리 숨을 때를 찾아야겠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뒤에 있는 건 뭐야 아 어 오 피 Woah 하하 스포지바바 confiscated 핵 인자상으로 민지 넌 내 친구잖아 이건 뭐야 이 토끼 부위가 돼 뭐 있는 거지 센서 가동 여기다 중알투어 메롱 시트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건가? 아이 핑핑아 핑핑아 빨리 도망가야 돼 어 큰일났다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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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아 핑핑아 어 핑핑아 그 우리 스폰지밥집에 건날개가 있을거야 건날개 하나 갖고 와 이따가 알겠지? 건날개만 있으면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아잇 메롱 시트에 들어가는 분이 비밀번호로 걸려있잖아 비밀번호를 찾아야겠다 오 오 오 스폰지밥 어디 있어 아 이 녀석 dua 왜 메롱 시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지 네 아 내 센서가 뭐죠 이쪽에 있는 놈아 징징이는 커서 여기 뭐 들어올거야 아무래도 건물안에 들어가야겠어 어어 проч봤어 같이 놀자니까 맨날 나랑 같이 놀고 싶어 했잖아 시즈가 미안해 이제 다시는 같이 놀자고 안할게 으아아아아아 rás 아니…. 허어 이거였구만 좋았어 좋았어 으응 멜록시티 비리보다 두 번째 9번 으아아악 물 낙법 오케이 물 낙법 오오 오오 어어 허어 어어 으아아아아아 물납법이다아 아니 다람이 집에 도망가야겠어 어어 으아아아 안돼엑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징징이한테 잡혔잖아 아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갇혔어 칙칙이 녀석 너무 무섭잖아 아니 뚱아 뚱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고마워 뚱아 뚱아 너밖에 없고 어떡해 뚱아 supernatural 자 소리를 줄일게요 징징이 어떻게 다 돌려 저거 어? 너무 큰거 아냐? 어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징징이 너무 빨라서 어 요거 봐봐! 징징이 완전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빠르게 아 오케이 빠르게 쫓을 곳이 있어 저기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트로 타고 그래 못잡게 해야겠다 나 쫓아온다 나 쫓아온다 롤러코스트로 타자 좋다 좋은 생각이야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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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네 음? 없나?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뭐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뭐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뭐 없으면 굴바다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오 저기 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아 띠용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안돼 아아아아아아 도망가야 돼 어 으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이러지마아아아아아 아악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weet 카트가 안 나오잖아아아 이러지마 징징아 어 어 어어sin 아아 이러지마라 징징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몸 맞추잖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하하하 오 아아아ㅏㅏㅏㅇ 우 우오우우위 오오오 에잇 에잇 갖고 왔어 빙빙아 오 좋아 가방 겉날개면 충분해 비버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좋았어 좋았어 이 겉날개만 있으면 금방 탈 수 있을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어 자 간다 아 간다아아아아아 핑피가 빨리 따라와 어 잠깐만 저 등대에 올라가면은 다 갈 수 있겠는데? 이 등대에 올라가면은 이 등대에 올라가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잠깐만 왜 막 어! 교우있어 아니? 으아! 틀렸다아ㅏㅏ아ㅏㅏㅏㅏㅏㅏ!!! 으안대에! 이렇게 죽을순 없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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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위 으으으으으으아 어디다, 스포지밥 스포지밥 펄리펄리펄리펄리펄리펄리펄리펄리 열ittens 찾아보실 징징이 여긴 맵이 넓어도 날 찾을수 없을거야 흐으으ML 잠깐만 어? 와 drawers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프리가터로만가 Pascal Diez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똥아 도망가 똥아 똥아 피해야돼 똥이가 나는데 좋았어요 자 비밀번호를 조합해봅시다 메롱시티 두번째 9번 세번째 2번 첫번째 2번 292 292 292 땡인데 292 땡 302 오케이 일단은 같이 친구들을 구하러 갑시다 빨리 갈 수 있어 같이 친구들 내가 구하러 갈게 애들아 좀만 기다려 큰일났다 들킨거 같은데 얘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얘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좀만 기다려 얘들아 내가 왔쩡 얘들아 내가 왔쩡 내가 구해주러 올게 왔쩡 얘들아 내가 문 열어줄게 날려줘 모니범 모니범 도망 빨리 나와 도망가자 오호호호호 안돼 안돼 비번이 292 땡 뭔데 그걸 이제 열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292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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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호호호 저 징징이 저 미사일 쏘는거 봐 징징이 와 무서워 죽겠어 자 간다아 아이치아 핑핑 아 내가 왔어 비번 뭐야 292 땡 292 땡 292 땡 오케이 가자 여기 메롱시티야 메롱시티 메롱시티에 뭐가 있다고 했거든 찾아보자 야 좋아 찾아봐 찾아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니? 책과 기펜? 플랭크톤의 화학무기 망해버린 빅킹시티를 없애라? 오케이 이게 뭐지? 어 핑핑가 아이 핑 핑핑가 뭘 얻은거 같은데 아니 멋진걸 얻은거 같애 아니 징징이 너 따라와봐 임마 널 없애버릴 무기를 찾았지 으흐흐흐흐 흐흐 금별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뿌없 이이이이 자 이건 뭐지? 오우 오우 뭐야이번 오 아이 TNT를 막 떨굴수있는데 이게뭐야 ㅋㅋ 비키니스트를 없애버리겠다 비키니스트를 없앤다 아아아아 다 터져라아 징징이 어딨어 징징이 와 엄청 세다 플랭크톤에 화하 어? 징징이 발견됐다 징징이녀석 죽어라 아하하 뚱이 너도 죽어라 아하하하 너는 뭐야 죽어 아하하하 오케이 아무래도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하겠구만 내가 이제 최고다 어 크기 어떻게 늘리더라? 어 크기를 늘리는 어 어 GR 4 100조에 10 내가 이제 최강이다 크기 한번 50 해봐 50 50? 아 보고싶다 50 크기 한번 50 해봐 크기 50 크기 50 고 가라 크기 50 크기 50 크기 50 50 우아하하 진짜 무섭다 이 디테일 한번 봐 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당신은? 플랭크톤씨? 와 진짜 커 야 너 불타고 있어? 핑핑이도 엄청 커졌는데 핑핑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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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망해버린 비키니시티를 구해라 징징이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아오니 콘텐츠로 찾아올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니 안녕